며칠 후 그 다음에 발 올려서 왼손 왼발 올려 그거를 잡아 그래 오른발 올려 오른발 저거 오른손으로 봐 너 찍어줄까? 발 올려 발 발 왼발도 왼손 한 번 더 발 올려야 돼 발 한 판만 더 올려 발 한 판만 더 올려 거기 왼손 올려 왼손 어 그리고 오른손으로 한번 올려봐 여기다가 올려봐 여기다가 올리든지 방금 발 바꿔 발 바꿔 발 바꿔 발 바꾸기 어 왼발 옆으로 하면서 그대로 쭉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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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한 번 더 초록색 초록색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발 발 발 발 발 어디에 뛰어들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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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대로 일어서면서 자 다리에 힘 오른손 오른손 숨 쉬고 숨 쉬고 숨 쉬고 오른발 꺾으면서 가 파이팅 파이팅 아웃사이드 배할 따라 틀어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나이스 나이스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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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회 대회다 대회 50만원 어떻게 50만원 잃을 것 같아 50만원 잃을 것 같은데 나 오른손 일단 잡아봐 50만원 잃으니까 저희 녹음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럼 녹음 되지 큰일났다 큰일났다 여기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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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걸리면 큰일났다 그러면서 아웃사이드 틀어봐 그렇지 그래 쉬어 쉬어 아웃사이드 틀어봐 아웃사이드 틀어봐 아웃사이드 틀어봐 어 자 오른발 여기 봐봐 그러면은 자세가 좋아지 편해지죠 숨 쉬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렇게 봐봐 왼발도 여기 어 어 오케이 잘한다 되겠다 되겠는데 어 빡세 빡세 어 그 다음에 발 이쪽으로 저기 경사가 져가지고 어 오른발 여기 어 아저씨 너무 아저씨 좀 아저씨 자 아저씨 글로 가려면 힘들니까 이쪽으로 발 오른발 와봐 왼발 이쪽으로 가봐 응 아무 때랑 왼발 이쪽으로 가봐 어 그대로 여기 잡아봐 여기 여기 그으치 응 어 그러면서 발 올려도 돼 오케이 그 상태에서 어 위에 잡으면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? 혼자?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두 명이세요 이렇게 잡아주면 오케이! 나이스! 잡으신다 나이스 역시 선배님 파이팅! 나아가야! 나아가야! 나이스! 나아가야! 동네사 찔데 아닙니다 저기 50만 원 날아갈텐데 여기 여기 피스톤 지금 동네사 찔데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것까지 봐야돼 입고 싶으면 입고 싶으면 오른발만 더 올려야죠 나이스 나이스 오른발만 더 올려 오른발만 죽이려라 죽이려라 나이스 포기하지 말고 나이스 두 손 흥먹어 가드러기 탈 빼고 좀 멋있게 다리 한쪽은 내 있잖아 갈래하듯이 내려와요 그래 아 잘했어 저희 두명은 이긴다에 올라간다에 걸려